옳라잇, 옳라잇, 옳라잇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공박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갈비 무슨 갈비에요? 등갈비, 오겹살 등갈비와 오겹살 공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초대해서 오늘 이곳에 와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기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날 같아요 예예예 요게 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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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이거 해주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해보셨어요 자주 올 것 같은데 자주 올 것 같은데 목살 사갖고 오면 되지 기계는 여기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발품이에요 그 밑에서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연기 나오는 전체 모양을 조금 더 익어야될 것 같은데 이게 훈연이라 여기엔 다 익어야 한다는 요거에요 네 3 2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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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 선생님, 완전 대박인데요. 등갈비, 등갈비입니다, 등갈비. 또 못 갔어요? 아, 케이핑을. 저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상 언니. 이거는, 여기 회사의 지과장님이 직접 제작한, 바베큐, 난로, 모든 기름을 다 하는 겁니다. 이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1천만 원가량 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건데, 진짜 맛있어. 올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 써야지. 이게 연통이 두 군데가 있네. 걔보다 현빗이 잘 받는 거야. 걔나 다리도 이렇게 해서 올려놨잖아. 엉성하지. 엉성한 거야. 걔나 깨지나죠? 어, 걔나 다리는. 바람은 여기 밑에서 들어가고, 여기로 바람 들어가는구나, 여기로. 다리만, 이렇게. 네, 바람. 밑에서,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연기 나오는. 전체 모양을. 바게로 가시는 걸로, 형님? 응? 네, 들어가시면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가보실게요. 끝에 것만 찍어. 오는 시간에 계속 배우는 거야. 고생들아. 네, 민감장이 이렇게, 30만 원 민감이잖아요. 근데 이거 일이 아니에요. 혼을 들여야 해. 그러네, 저 제작하는 과정이. 네, 20만 원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입해. 30만 원. 뭐가 안 돼?